국회팀 이병주 기자와 정치톡톡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잠깐만요.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아닙니까? 뭐가 불찰이하는 거죠? 네, 바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입니다. 전대 막판에 정봉주 전 의원의 이른바 이재명 대표 대통령 불가로운이 이 바로 박원석 전 의원의 입을 통해서 알려줬었잖아요. 박 전 의원이 이에 대해서 일이 이렇게 전개될지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. 의도가 저는 전혀 없었고요. 제가 좀 제 불찰이기도 한데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. 그런데 생각보다 파장이 커서 저도 좀 곤혹스러웠는데. 정봉주 후보가 낙선하는 데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한 만큼 박 의원은 미안하게 됐다고도 말했습니다. 워낙 1위를 달리고 있었으니까 최고위원 중에서 수석까지는 아니어도 어떻게 될 줄 알았다. 이것 같습니다.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우상호 전 의원도 한마디 조언을 했더라고요. 네, 바로 저희 MBN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조언을 했습니다. 우상호 전 의원은 지난 대선 선대본부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확장력 한계를 느꼈다.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. 찐명으로 2기 지도부를 꾸린 만큼 당 안팎으로 외연 확장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. 이런 설명입니다.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축사에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야유가 나왔던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당 통합에 실패하면 지난 대선 때보다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.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우리 편 안에서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면 이거 0.73% 차이로 찐 게 더 벌어지지. 보건될 가능성이 없잖아요. 마침 이재명 대표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를 만났다고 아까 전해드렸는데 선인장도 주고받았다고요. 오늘 이재명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 만났죠. 또 만나서 양당의 우호적인 관계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는데 조 대표가 축하 선인장을 보냈다고 한 대목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. 요 며칠 정치권을 달군 대통령의 난 선물이요. 난의 난도 있었는데 보통 난을 보내지 선인장을 보내지는 않잖아요. 조국 대표는 난 관리가 쉽지도 않고 또 깊은 의미가 있다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사막이라는 매우 열악한 조건, 겁나는 조건에서 그걸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식물 아니겠습니까?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렇게 되시라는 뜻으로... 조 대표의 이런 덕담에 이재명 대표, 귀한 꽃을 반드시 피워보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. 또 농담으로 응수했습니다. 혹시 찔리라고 했다고 뭔가 또 왜곡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을 했는데 그걸 빨리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왜곡은 없어서 다행입니다. 어쨌든 야권은 저렇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잖아요. 그런데 또 여권은 안 그런 것 같아요. 한동훈 대표가 국내인 나경원 의원 주최 세미나에 가질 않았습니다.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의 앙금이 남은 것 아니냐. 이런 이야기가 기자들 사이에 돌았었습니다. 한동훈 대표 오늘 장동혁 의원이 주최한 간첩법 개정토론회에는 참석해서 발언까지 직접 했거든요. 이런 정치적 해석을 의식해서인지 친한계 의원들의 해명도 이어졌습니다. 한 의원은 나경원 의원 행사가 외국인 차별 인근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한 대표가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여기에 참석해서 축사를 할 수는 없지 않았겠냐. 이러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. 어쨌든 사람이 쉬어서 안 간 건 아니다.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건데 정말 앙금이 없기를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